제주의 역사 꼼꼼한 언론 모니터와 분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미디어 소비를 돕는 제주 뉴스 토파보기 고재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 역시 첫 소식 일간지 일면 사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간지 일면 신문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상전벽해 뽕밭이 바다로 바뀌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인데요. 아마 이런 상황을 위한 사자성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먼저 재민일보 19일자 일면 사진 보시겠습니다. 전도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된 첫 주말의 모습을 일면 사진으로 담았는데요. 언제면 내 차례가 올까? 줄을 선 시민들이 다소 지루해하는 모습 같죠? 그런데 이게 불과 일주일 사이에 싹 변했습니다. 제주일보 23일자 일면 사진 제주시 보건소에 마련된 백신 접종 대기장소의 텅 빈 모습을 담아서 굉장히 대조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주시에 60대 남성이 접종 후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백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사고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다 보니까 이걸 맞아도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접종을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제주도 보건당국은 접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화요일인 20일 저희가 모니터하고 있는 도내 4개 일간지 일면 사진이 모처럼 통일이 됐습니다. 바로 전날에 있었던 제주공항 확장 가능성 심층 토론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토론회 모습을 모두 일면 사진으로 담았는데요. 찬반이 팽팽한 토론회가 끝난 만큼 앞으로 도민 의견 수련 방안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다는 점 신문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도민들의 일상이라든지 요즘 가을 정치 즐기기 딱인데 가을 정치를 담은 사진은 없나요? 너무 많습니다. 제가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극조생 감규를 수확하는 모습을 이렇게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감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2일자 뉴 제주일보 분주한 감귤 선과장의 모습 담았습니다. 굉장히 표정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눈이 갔던 사진이 하나 있어서 공유할까 합니다. 한라일보 23일자 일면 사진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도민들에게 친숙한 조류 동박새 아니겠습니까? 우리 제주어로는 동박생이라고 하죠? 동박새 두 마리가 사이좋게 감나무에 단감을 쪼아먹는 모습인데 역시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에게 수확의 넉넉한 결실을 베푸는 가을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 사진들보다는 지금 이 사진이 참 보기가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주 동안 일간제에 실린 주요 사진들 살펴봤고요. 다음은 고재일 기자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본 기사들을 소개해드릴 텐데 원지사의 대권 도전과 관련해서 매체별로 좀 뉘앙스가 있다면서 차이가? 네, 그렇습니다. 탐나는 제주의 뉴스토파보기를 아니면 전해드릴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소식 좀 전해봤습니다. 원지사가 지난 15일 서울에서 국민의힘 대표선수로 나가고 싶다, 이렇게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매체들이 이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요. 제가 일단 일간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매체 간의 보도태도, 약간의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먼저 재민일보를 한번 보실게요. 19일 일면 톱기사로 제목 보시면 지금 원희룡 지사, 대권 도전 도민사회 파장이라는 제목 나오지 않았습니까? 파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그렇죠. 이 기사 중간을 보면요. 원지사가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도민사회와 도내 정가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전국 공무원 노조 제주지부의 반대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를 상기시키면서 당시에는 결심이 서면 도민들에게 먼저 알리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원지사의 다소 상반된 태도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한라일보 같은 날 이면 기사인데요. 원지사 대권 도전, 정치권 여론소 문매라는 제목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요. 도민 무시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라고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두 신문은 내친 김에 다음 날 원지사의 대권 도전을 비판하는 사설까지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좀 부정적인 보도였다면, 긍정적인 보도도 있었나요? 네, 물론 있었습니다. 뉴 제주일보가 원지사의 대권 과도에 가장 긍정적인 보도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19일자에 칼럼이 실렸는데요. 칼럼 제목이 떠오른 원희룡입니다. 제목만 봐도 딱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정치권의 성장 과정에 스토리가 있고 통합의 비전을 갖고 있는 임무를 원한다. 정치권이 원희룡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런 뉴페이스 모델에 상당히 부합하다는 것이다. 거제도에서도 하의도에서도 대통령이 나왔다. 제주도에서만 용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섬 출신이라는 점을 착안을 해서 이번 원희룡 지사의 대권 도전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군요.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의도 출신이시고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거제도 출신 아닙니까? 그런 걸 빗댄 것 같은데 뉴 제주일보는 이밖에도 21일 일면자에 원희룡,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용남모태라든가 21일자 사설 COP28 유치에 100만 도미님 모호자와 같이 원 지사가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주요 정책으로 강력히 밀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지지하는 기사를 내놓아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신문만 살펴볼 때는 미처 느끼지 못했는데 이렇게 정리해서 살펴보니까 매체별로 확연하게 미세한 차이가 보이네요. 토파보기만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보니까 이것도 역시 원지서와 관련된 보도예요. 그렇습니다. 정치권에 논란을 던진 보도가 있었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탐나는 제주가 KBS 프로그램이라서 혹시 일부러 KBS 뉴스 보도만 좋게 평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KBS 제주의 탐사 K팀이 이번 주 흥미로운 내용을 취재를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아주 객관적입니다. 원지사의 대선 전초기지 아니냐 소문만 무성했던 미지의 관공서 바로 서울본부를 직접 다녀왔는데요. 과거와 달라진 서울본부의 업무 성격을 데이터로 제시하고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서울본부와 원지사 지지자들이 꾸린 모임이죠. 코리아 비전 포럼과의 관계를 집중 조명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휴가 중에 관용차를 사용하고 있는 원지사의 모습을 포착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의 집중 성토로 이어지는데요. 보도로서는 꽤나 괜찮은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원지사는 서울본부가 선거를 돕는 그런 조직이라는 인식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왔는데요. 하지만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제주 도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기회에 정말 진정한 서울본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얼마 전에 제주가 3년 연속 교통사고 1위라는 오명을 얻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전에도 아마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사례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기사의 어떤 데이터 출처 그리고 데이터 해석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온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22일 다수의 제주 지역 언론이 제주가 3년 연속 교통사고 발생 1위라는 오명을 얻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출고를 했는데요. 오영훈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사고 통계를 보니까 인구 10만 명당 제주 지역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668건으로 이게 전국에서 1위, 전국 평균인 444건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2위인 전남 615건에 비해서도 격차가 확연했는데요. 50여 건이 더 많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에서 좀 간과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렌터카 교통사고인데요. 제주 교통사고 가운데 렌터카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10%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을 기준으로만 보면 전체 교통사고가 4412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렌터카 교통사고가 607건에 달했는데요. 이 수치를 빼고 계산을 해서 다시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를 다시 집계를 해보면 543건이 나옵니다. 결국 관광객 방문이 많은 제주의 특성상 렌터카 교통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결국 모두 도민들의 렌터카 교통사고 건수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주의 교통사고 건수는 높아 보이고 좀 커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교통사고 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도 없이 인구 비율당 교통사고가 가장 높다? 5명이다? 단지 이렇게 1차원적인 보도를 하는 것은 좀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골라봤습니다. 제주도나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한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라는 말처럼 보다 신중하게 또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서 보도하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꼼꼼한 분석으로 기사의 맥락과 논점 잘 짚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